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홍준표, 여야의 대선 후보들 간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은 윤석열과 그리고 홍준표 모두에게 뒤지는 것으로 또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신동아가 창간 90주년을 맞아서 폴리케미어리에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아마 13일부터 15일이니까 지난주에 조사했는데 최근에 좀 새롭게 추가된 의욕이 더해지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신동아가 조사한 양자대결에 보면 이재명과 윤석열에서는 윤석열이 40.7, 이재명은 35.4, 윤석열이 앞서가고 있고 또 홍준표와 이재명에서도 홍준표가 33.6, 이재명은 32%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두 후보 누구라도 하고 붙어도 이재명은 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갈수록 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나고 실상이 밝혀지면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루어질수록 더욱더 그렇게 되고 또한 오늘 국감에서 폭로된 이재명의 조폭으로부터 20억은 받았다는 이런 내용 그리고 본인이 줬다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조직원이 본인이 얼굴을 보이면서까지 폭로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더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하가 폴리케미어 의뢰에서 지난 13일부터 15일 전국에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이 40.7, 이재명이 35.4 그리고 홍준표와 이재명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33.6, 이재명이 32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 후보 두 명이 모두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유승민과 원희룡 전 제조지사 이 두 사람의 맞대결은 이재명이 34.1, 유승민이 15.3 그리고 이재명은 34.8, 원희룡이 19.7 이를 조사되어서 지역 연령대 모두 이 지사가 두 후보의 앞서국으로 나타났지만 윤석열과 홍준표에게는 다 뒤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주, 전라대전, 충청, 세종 그리고 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재명에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특히 서울에서는 윤석열이가 43.5, 이재명이 25.8로 크게 윤석열이가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경기 인천에서도 윤석열은 42.8 그리고 이재명은 38.1로 이 자신의 텃밭에서도 윤석열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홍준표 역시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이재명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맞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청의 73.1%,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청의 50.8%를 지지받았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73.1, 홍준표는 50.8%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자 이재명과 홍준표 가상 막대결에서는 홍준표 지지청의 26.4%가 윤 총장의 지지청 26.4%가 홍 의원을 지지했지만 이재명과 윤석열 대결에서는 홍 의원 지지청의 36.8%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이재명과 맞붙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의 36.8%가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고 또 이재명과 홍준표가 맞대결할 경우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의 26.4%가 홍준표를 지지하게 된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질문에서는 이거는 적합도니까 여야 후보를 다 가리지 않고 그냥 조사한 겁니다. 이재명이 31, 윤 총장이 29.8, 건수하게 이재명이 앞서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홍준표가 17.6,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3.5, 안철수가 2.5, 원희룡이 2.5, 심상정이 1.8, 김동연 0.4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6,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55.3%로 나타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19.3%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보다는 훨씬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SBS 넥스스트 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51, 정권 재창출이 40.4였습니다. 비교하면 극채가 더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은 겁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력별로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서울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서울만 해더라도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61%나 되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38.4, 민주당은 27.3,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10.1, 정의당이 5.5, 기타 정당 2.6%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대선 후보의 선호도를 쭉 최근에 드러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가 모두 이재명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입 가지고 말로 가지고 무엇은 시원하다 사이다다 하는데 정작 이재명의 안에 콘텐츠를 보니까 아주 비리가 많다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리, 이미 정과 사범으로 공인된 비리 말고도 그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조폭과 관련된 것도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조폭 관련돼서 자기 사무실에 와서 조폭이 다리를 쭉 올려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찍은 사진, 그 옆에 이재명이가 웃고 있고 조폭은 은비척을 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라든지 과거에 조폭 관련된 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제작진에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국제 마피아단이라고 하는 범죄단체가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추적해보니까 살인사건을 저질렀 사람의 배후에 지금 성남시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서 조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오늘 폭로됐던 것만 보더라도 지금 신물, 자기 얼굴을 밝히고 이재명에게 20억 원을 줬다 하는 거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더 큰 폭발력을 갖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그가 살아온 길이 보니까 국가 지도자는커녕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에 제대로 적응해서 살아나갈까 싶을 정도의 많은 비리 의혹이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청와대가 아니라 바로 감옥에 가야 한다. 감옥. 우리 사회에 법과 질서가 살아있고 양심과 도덕이 살아있다면 이런 사람은 감옥으로 가야 한다 하는 여론이 아주 비등하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